첫 번째 쇼케이스 느낌이 잇따른 가짜 가짜 잇따라 손은 저 이름 이 이름 맞지? 노래가 들려요 근데 이거 갖고 있도록 여보 스테이 여우 차 차 차 차 다 다 다 다 다 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제 앵쭐한테 처음으로 뭐가 잘해주려고 하겠습니다 안 보기요 게임 끝입니다 네 아 뭐 잭슨 형은 일단 뭐 좋아하는지 뭐 뭐 하면 그 형을 행복하고 재밌어 하는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잭슨 형 기대해주세요 처음이라서 일단 가볍게 그냥 잭슨 형이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약간 괜찮냐고 약간 말 걸다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형 물 좀 마셔요 제가 물 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남아 시간 남아 자자 아유 유빌빙크 수원 수원 따라라라라라라 자라라라라라 오우 오 이거 신기하다 이게 그 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봉?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 그리고 이름 써져 있나 우리 이거? 오우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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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니어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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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 제이 지어 distinguished speak 페이파리 자꾸 생각해 난 이 녀석 생각했어 미완이 형 볼 수 있어? 없는데? 이거 없는데? 쥬니얼 쥬니얼 저희 앞방에 살고 계시는 이웃 사촌분이시죠? 진영이 형 평소에 내가 많이 챙겨줄테니까 너무 막 솔직히 많이 또가 아니어도 나는 챙겨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말고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할테니까 의심은 하지 말고 왜냐면 내가 최고의 내가 많이 또 1등 해야 되니까 알아도 모른척 해주길 바래 많이 내가 좀 아껴줄게 오늘... 나는 엉덩이 할게 진짜 너무 재미있어 앞에가 브라운을 써버린 거 Bright 앞에가 브라운을 써서 앞에가 브라운을 써서 앞에가 브라운을 써서 이거 하실래? 나 이거 씻었어 얘들아 맞아요 다 됐어요? 네 거의 다 됐어요 희인해 내게 일본에 재곰이 형 파트가 아니긴 제곰이 형 파트가 제가 아가씨 팬들을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곰이 형 맞아요. 혜연이! 이렇게. 여기. 김보성처럼. 이건 그냥 이렇게 예뻐요. 네, 알겠어. 난 무언가를 보고 말았다. 이 상황에 어떻게 해줘야 되지? 한 커플을 알아서. 마이크 차와 얘들아 마이크 차와 얘들아 마이크 차와 얘들아 마크 어딨어? 댐버 해봐야 되는데? 어디 가야 돼? 잠깐만. 마크야! 왠지 얘가 나올 것 같았어. 왠지 얘가 나올 것 같긴 같았는데 이거 다 마크인 거 아니에요 설마? 널 생각하는 만큼 내가 잘 할게. 마크야! 댐버 해야 돼. 다 다 다. 자. 도여서. 와, 둘이 예뻐. 둘이 예뻐. 잘 돌아야 된다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맞다. 그리고. 우리 다섯 치는 거 처음에 넣어. 너를. 이거. 형. 이거 하지 마. 응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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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잘 챙겨줄게. 기다리고 있어. 필요한 거처럼 다 해. 형이 다 사주고 다 챙겨줄게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해요 우리 갈까? 가자 가자 자 가자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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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레대안 흐릿 어 야야야 물 챙겨 뱀뱀 물 없는 사람 자자자자자자 유경아 자 빨리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공연인데 첫 번째 공연 잘하고 우리 진짜 보여주자고 우리 진짜 보여주자고 언제까지 이럴꺼야 언제까지 계속 더우면 다닐래 하나 둘 셋 GOT7 파이팅 하자 진짜 짜잇 이렇게 해야돼 나 볼래? 나 완전 떨어졌어 어 볼래 어떻게 해 응 응 너무 셌네 응 어우 근데 힘 없었지 응 어우 반바지 입은 응 반바지 먹기 안 먹었어? 응 먹었어? 응 리오가 7 아 진짜 너무 튀긴다 티가 났나 다 보인다 나의 마이 또 내 마이도 말고 그 사람의 마이도는 나야 그 사람이 누굴까? 바로 진니어스 영재 진짜 너무 튀어나 이렇게 파이팅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데 막 응아 막 카메라 건너져 왜요? 유경아 잘했어 아 땡큐 야 빨리 네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공연인데 첫 번째 공연 잘하고 저는 다 알지만 끝까지 오는 척을 해서 꾸밀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그 슬로건 두 당 세 개씩 두 당 세 개씩 두 당 세 개씩 두 당 세 개씩 매듭 해가지고 두 당 한 명 세 개씩 다른 사람 거 가져가지 마 진짜 한 명 세 개씩 화난다 내가 일본 때도 못 던졌어 내가 세 개 혼자 세 개야 더 이상 흥분하고 막 던지지 마 땀 닦고 이렇게 던져 좀 리듬 같죠 야 얘들아 그냥 던지지 마 한 명 세 개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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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내리니까 좀 귀엽죠 I guess it 아 거울이야? 어떻게 하면 거울이 야 너네 몸 풀었어? 마크랑 잭슨? 아니 안 풀어도 괜찮아? 풀어야 돼 어 나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아 너는 물었어? 난 몸 좀 풀어야 돼 잠시만 괜찮아요 잘해요? 잘해 잘해라 다치지 마 애들 다 다치면 안 된다 잘하나요? 알았어요 멘트 할 때 그냥 저 애끼리 아이가 슬픈 할 때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해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같이 가 같이 가 컴온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도망가니 왜 나한테 이따가 모든 걸 잊었어 진짜 나 힘 있게 힘 있게 힘 있게 힘 있게 힘 있게 보여줘 보여줘 갓샘은 진짜 좀 보여주자 이제 보여줄 때 보여주자 언제까지 계속 어떻게 마크랑 잭슨 안 다치게 조심하고 제발 다치지 말고 형 손 조심해 구투나이 딱 집중해서 하자 유경 머리 조심하고 지호 손 조심해 자 하나 둘 셋 G.O.T.S.E.M.E. 자 지호 ZAM pracy 드디어 무대를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제 미션을 드디어 하겠습니다. 잘 봐요. 안 아팠으면. 우리 갓세븐이의 브라더. 안녕하세요. 우리 또 쇼케이스 보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나도 춤도 다 배워야지. 디스, 디스, 디스. 우와. 리얼 갓세븐. 나도 난 알아. 왜 니가 내 주미를 뱀 보는지. 자기들 클로즈업 잡히는 데 부분 잘 기억하고 표정 관리 좀 해. 네. 네. 리얼 갓세븐. 하나 둘 셋, 지금까지 T.O.P.S.E7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실례하겠습니까? 10.5. 10.1. 10.1. 10.1. 10.1. 너무 아쉽고요. 이번 걸로 좀 많이 배워보고 다시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. 좀 아쉽네요. 역시 첫 무대도 항상 이런 식으로 아쉽네요. 3시 50분에 고투나잇 로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쉬면서 목을 좀 가다듬어야죠. 파이팅! 이번에는 Z랑은 또 다르게 이제 귀엽지만은 않아요. 저희의 원래 모습, 벤스마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찢으시면 어떡할까요? 나 이제 귀여운 병원 찢으세요. 벤스마이 진짜 잘해야 돼요. 다 잘해야 돼요. 몽몽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죠? 아까는 녹화는 했어요. 이제는 굿투나잇 수록곡을 녹화 드러볼 거예요. 근데 또 다시 한 번 더 팬분들, 우리 아이커스맨 분들 다시 만나니까 지금 너무 기대되면 어떡하냐고. 렛닉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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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식자. 아잇! 깜짝이야! 잠시만요. 그만 메이리. 내가 찍을게요. 제가 또 있잖아. 아니요. 나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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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여기 있어? 아... 포커스! 포커스 안 됐어. 여기다 놨어. 뭔지 몰라. 떡 먹을래? 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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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닉크! 여기 혹시 패드 못 봤어? 네? 패드. 여기 공뱅이 있는데. 패드. 패드. 아이패드. 한 번? 어. 그거 한 번만 들춰봐요. 내가 사줄게요. 아 여기. 어 땡큐 땡큐 땡큐. 패드 패드. 동물이 좋아해. 패드. 내가... 너의 총사야?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거? 네. 뱀뱀 이제 그럼 잘 챙겨야죠. 그쵸? 잘해줘야죠. 이러면 돼. 몰래 몰래. 형 밥 따줘야 돼요. 내일 출장 누가 나와? 네. 밥 따줘야 돼요. 네. 정말 잘해줘요. 항상 챙기고 항상 밥부터 사주고 항상. 항상. 항상 못할 정도로 공부 잘해줘요.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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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셉에 떡 먹고 있어요. 지옥. 소셉. 뭐가 맛있어? 음. 뭐 맛이야? 콜라 이거. 니가 어떻게 맛있어? 이거는? 니가 맛있을 거 아니야? 아니요. 비싸요. 아 제가 맛있다. 이거 맛있다? 응. 다 마셔봐야 돼. 그래. 형. 형 앵절 있잖아요. 앵절 누구인 거 같아요? 눈치 잤을 거 아니에요. 앵절? 눈치 잤 나요? 뭐야 인정. 아 지금. We have government too. 원더러. 아. 아. 언니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형. 밥 먹었어? 형. 앵절 누구인 거 같아요? 많이 안 줘? 아무도 없어. 눈치 안 줬어요? 지옥이 형 밥 먹었어? 먹을래? 밥 먹었어? 응 먹겠어. 잘 먹었어요. 뭐 하는 거야?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내 거 찜. 내 거 찜. Real God 7 시즌 2. 기대 많이 했어요. 밥 먹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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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Hoop 먹었어? 단말은 단맛 마라고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part 긴말. 형, Louder. 저 이따가 머리도 하러 가야돼요? 끝이요 많이 피곤해? 어? 많이 피곤해? 많이 피곤해? 괜찮아? 아니 너 아니 너? 아니 너? 아니 너? 많이 피곤해? 아니 내가 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꿀물 좀 마실래? 꿀물인데 나 목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목 아프잖아 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내가 좀 사왔는데 일부러 내가 안내 주는 거야? 어 놓치지 마 미안 뻥이야 내가 목이 아프어서 내가 마시려고 했던 거 형 많이 마셔 한 번 마셔 누굴까? 얘한테 왜 잘해줘 제비씨 잘할게 진짜 목이 좋아 꿀을 많이 타서 그럽시다 목에 좋으라고 꿀이 많이 타서 그게 아니라 꿀만 있어 꿀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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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겠다 야 어? 어?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고 어?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가만히 있어요, 제가 올릴게요. 네, 제가 영재의 마니또아 되었습니다. 계속 웃겠죠? 영재야, 형이 딱 이 멋진 형으로서 너의 그 수호천사 같은 형이 되어줄게. 마니또아가의 사랑이 싹 트는 우리 가스의 분이네. 나 사랑이 싹 더. 괜찮아, 텁텁해, 텁텁해. 텁텁해, 텁텁해. 이제 마니또 박장이야, 이제 마니또 박장이야. 누가 누군지 몰라, 진짜. 형이 나 마니또구나?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시원하다. 아이고 덥지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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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하는 거야? 모르게 시시한 것 같지? 형, 드세요. 아이, 고마워, 고마워. 형, 락스 칼 너무 심한 것 같아서. 더 생기려고? 더 생기려고? 더 생기려고? 그래서 잠자지 말라고? 동겸아, 괜찮지? 아픈 데 없지? 응, 다행이야. 그거 알겠잖아, 색깔. 제봄이 형. 제봄이 형. 제봄이 형.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어?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가세범은 힘내자. 힘내요. 가세범 화이팅. 가세범 화이팅, 화이팅. 덥니? 아, 미치 않지. 더워, 더워. 어, 야, 영재 목걸이 멋있다. 그렇지. 알어. 아, 진짜. 아, 진짜. 대박이다. 제봄이 형. 올라갈 때 조심하고. 얘들아, 가죽 자켓 천천히 해보. 더우니까, 알겠지? 리더, 리더, 리더. 얘들아, 얘들아. 리더, 리더. 리더, 리더. 얘들아, 가자. 그래, 가자. 기다리고 있어. 가자, 가자, 가자. 그럼 웬일이야? 가세범 화이팅, 가세범 화이팅. 알겠죠. 나 가세범. 나 가세범. 나 가세범. 나도 가세범. 야, 잽슨 더워? 더워, 더워? 왜 그래. 뭘, 뭘 왜 그래요. 그냥 진심인 거지. 마음인 거지, 뭐. 아니, 가만히 있어. 힘 내자. 화이팅, 화이팅.